할렐루야 1월 19일 수요일 원포인트 큐티 시간에 함께하신 성도인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해 아들을 낳아 사무엘에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합니다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저절된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 새 수소 세 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족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레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이 시간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이란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수요일날 또 우리 사멸사항을 통해서 시대를 여는 고룩한 지혜를 얻게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한나가 이렇게 그 분인 나의 괴로움 또 엘가나의 그 섬 좀 멀어지는 어떤 관계를 고통스럽게 이기면서 하나님의 신로에 가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거죠. 19절 말씀을 보니까 응답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의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참 아주 재미있는 표현들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기서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이 말입니다. 결국 한나의 고통 한나의 눈물 한나의 억울함은 경배를 위한 하나님의 소통의 문이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 땅의 구원 역사를 이룰 때 허공에다 홀로 일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종을 통해서 미리 말씀하시고 미리 비밀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걸 통해서 모든 거민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고 깨닫게 하기 위함이 큽니다. 어쨌든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이 표현이 얼마나 참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한 대로 우리가 겪길로 가지 않고 우리가 고난당할 때 어려움당할 때 여호와께 구하고 없을 때 여호와께 더 가까이 하나님께 예물로 올려드리고 여러분 이게 참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참 여러 가지 환경이 힘들 때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사육과 봉사를 선택했을 때 하나님의 피드백이 뭘까요?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환경과 조건이 중요해요. 내가 어렵기 때문에 못합니다. 내가 지금 바쁘기 때문에 안 됩니다. 내가 너무 분주하고 너무 중요한 일들이 많아서 당신을 돌보기 위해 겨를이 없습니다. 오늘 내가 한 달 동안 못 나오더라도 하나님 그저 나를 그냥 나아 내버려 두십시오. 여러분 내 인생이 이렇게 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여호와를 찬송케 하기 위하여 부른 존재. 이 부르심받은 이유와 목적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 있어요. 오늘 그 시대를 뚫는 유일한 여인이에요. 유일한 여인. 여인들을 과수평가하지 마세요. 그대에게 눈물이 있어요. 아주 거룩한 감성이 있어요. 마리아에게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한나에게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에스더에게 그런 눈물이 있어요. 오늘 아비가엘에게 그런 지혜가 있어요. 오늘 마르다에게 마리아에게 그리고 오늘 루디아에게 베베에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귀가 있어요. 역사는 그런 여인들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니까 20절에 드디어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며 아들을 낳아 사멜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바로 이 한나의 절박한 기도를 통하여 출생하게 된 인물이 그 유명한 사멜입니다. 성경역사에서 어찌 보면 가장 완벽한 인물 중에 하나 이런 표현이 물론 어폐가 있습니다만 그런 인물 중에 하나가 사멜이에요. 사멜은 태어나서부터 이미 두 살, 세 살의 여호와의 전에 이미 나시린으로 들여진 바 되어서 거기서 성소에서 자라며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배우며 살아서 나중에 그의 성령이 그 위에 머물고 그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며 제사장의 역할을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다가 마지막 고향에 들어가서는 선지학교를 세워 이 땅의 후계자들을 일으켰던 그의 인생이 정말 여호와 앞에 들여진 인생인데 이런 인생이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하던 다윗도 그 인생 50대에 굉장히 굴곡진 인생을 살았는데 오늘 여러분 요셉의 인생이나 사멜의 인생이나 우리가 마치 성경에 나오는 아름다운 다니엘의 인생이나 우리 반드시 인생에 한 번 실패하고 넘어지고 여호를 떠나는 것이 무슨 정설이 아니에요 그런 간증을 마치 자랑스럽게 한다는 것이 결코 성경적으로 그렇게 그림이 이쁘지 않아요 돌아온 은혜는 감사하지만 사멜도 있다 사멜처럼 내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내 인생이 이제부터는 사멜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해 볼만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사멜이 바로 이때 태어난 거예요 기도를 잔뜩 먹고 엘리사베처럼 사가래처럼 그리고 예수 그리소처럼 태중에서 세례요한처럼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임재 가운데 출생해서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은 인물들 너무나 복되지 않습니까? 오늘 바로 눈물을 흘리며 시를 부리는 자는 기쁨으로 다를 컸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눈물이 많고 내 인생에 시름이 많았고 내 인생에 한 수이 많았다 자녀 선택에 손자 선택에 하나님의 극률과 은혜가 이방할 수 있으니까 너무 아니 없는 것처럼 보여도 천국 가면 당신을 위하여 예비된 자리 있어요 하나님은 결코 이렇게 일방적으로 모든 것을 공로 없이 그저 땀 흘림 없이 눈물 없이 그저 누리게만 하는 분이 아닙니다 은혜라는 것은 대가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 21절에 그 사람 엘가나 남편이죠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운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하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졌다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께 뵙게 하고 거기서 영원히 있게 하리다 하니 그 매년제가 아니에요 여기는 완전히 일평생 한 번에 once for all 한 번에 모든 걸 드리는 아이를 하나님께 통째로 드리는 내가 서운제를 드리러 올라갈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을 때 23절에 보니까 남편 엘가나가 그대의 소견에 좋을 대로 하여 그를 저때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저때까지 기다리다가 이렇게 해서 최소한 한 3살, 4살의 젖을 뗄 수 있죠 그때까지 기다려서 엘가나가 동조합니다 가장으로서 그 일에 이제 동조함으로 가장이 방해자가 아니고 은총의 가문인 것을 성경이 은연중에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24절에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 새 수소 세 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한나가 처음으로 집을 나와서 갔던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사실 엘리는 마지막이었고 고목나무가 이제 빠지는 자리였고 거기에 마지막 한나가 낳은 아들 사무엘이 그 자리를 대신하는 기가 막힌 중첩의 현장에 들어간 거예요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자 이렇게 이제 4년 후에 아이를 데리고 와서 엘리에게 이 아이가 어떤 아인가를 얘기하니 그때 엘리의 축복과 한나의 통곡이 아이로 인하여 열매를 맺었으면 알 수 있죠 그래서 구약을 계승하되 이제는 고목나무를 계승한 게 아니라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하나님의 문을 여는 영적인 하나님의 대언자여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로 등장함을 여러분 은연중에 쫙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28절 말씀 보시니까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다 자 오늘 큐티 말씀에 제가 19절 말씀에 경배란 말을 강조했습니다 자 오늘 그 아이를 온전히 드림으로 경배함으로 오늘 본문의 단락은 끝납니다 여러분 경배입니다 우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워십입니다 당신과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눈물도 아니고 고통도 아니고 환경의 난맥도 아니고 오늘 이 땅의 포도주와 어떤 면에서 보면 게으름으로 즐기는 것도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은 경배입니다 하나님이 경배에 얼마나 갈증이 있고 목말라 하시는지 한나의 태를 두 번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지라 못하게 하신지라 강조하며 그의 갈급함으로 눈물로 오늘 경배의 대상을 선물로 주시고 기역하고는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를 제대로 하면 기도하는 사람이 편한 걸 보여줘요 한나는 여기서 자유함을 얻어요 그리고 평강도 얻어요 그리고 놀라운 선물도 더 얻게 됩니다 이게 경배의 특징입니다 오늘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예배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모든 사업에서 일터에서 자녀 교육에서 가정에서 예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